네 오늘도 제가 제 학원 스튜디오에서 만나뵙게 됐는데 이번 수업은 성균관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성균관대 지문들이에요 작년 거를 제가 안 풀어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가 미워서가 아니라 워낙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간 내서 풀었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이 학교를 준비하지 않았거나 혹은 데뷔를 안 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하고 생각을 해야 될까 학교는 성균관대 상당히 높은 학교잖아요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죠 그런데 이 학교의 레벨은 한국외대 한양대나 한국외대보다는 조금 더 쉽고 중앙대보다는 훨씬 더 쉽고 근데 우리가 최근에 다루었던 아주대보다는 훨씬 더 쉬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레벨에 비해서 영어 시험이 문제가 좀 더 쉬운 편이기도 하고 소재도 친숙한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우리 12월 수업의 마지막 종강 수업으로 제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됐어요 이 성대 시험 문제 같은 거의 특징은 문법이나 어휘 같은 포인트를 한 두 가지씩 물어보긴 하지만 무조건 넣는 경우는 없고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부분을 주제로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유형 같은 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중간 난이도 정도 그러니까 최상급으로 엄청나게 어렵다기보다는 중간 난이도이기 때문에 결국 실수하지 않는 자가 합격하는 시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성대를 많이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비를 하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대부분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이 오니까 실력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두 문제의 실수가 결정적일 수 있다 거기다가 시간 안배를 잘 못하면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어려운 학교라면 한두 가지 지문을 버려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성대는 절대로 한두 가지 지문을 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모든 지문에 걸쳐서 대부분 시간을 투자하고 90% 이상의 정답률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합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까다로운 학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투자하고 시간도 많이 쓰고 하게 되는데 그만큼 다른 학생들도 열심히 하는 거니까 여기에 맞게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지문인 33, 34번 According to Newburgh Research를 출발하는 이 문제를 먼저 제가 해설해 드리고요 시간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33번과 34번이 각각 적절한 것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먼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치 불일치로서 natural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니까 34번에 먼저 내용을 읽어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하겠죠 먼저 읽어보면 남성 독자들이 prefer horror or fantasy라고 나왔습니다 호러하고 fantasy 이 둘 중에 하나를 더 선호한다라고 나온 거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남자하고 여자에서 남자들이 훨씬 더 호러 소설과 판타지 소설을 더 좋아한다가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2번, women buy more novels than men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많은 소설을 산다가 됩니다 더 많은 소설을 구매한다 잘 체크해 두시고요 3번, men rarely read female writers 보통 남자들은 여성 작가들의 글을 좀처럼 읽지 않는다 그 얘기는 남자들이 여류 작가들의 소설을 읽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니까 이 내용을 잘못된다면 예를 들어 잘 읽는다 rarely에다가 핵심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거꾸로 여성들이 남성 작가를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대로 쓸 수도 있는 거니까요 3번 선택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reading fiction has a collectivity, collective activity for women collective란 단어에다 밑줄 이거는 집합적이라는 단어니까 집합적 활동이라는 것은 소설 읽기는 결국 여성들을 위한 함께하는 뭐랄까 그런 활동으로서의 내용이 4번 선택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collective의 반대가 무슨 말인가 individual, 개별적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겠죠 개별성이라는 단어가 된다면 4번 선택지가 맞지 않을 것이다가 될 겁니다 5번 초창기 소설들은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교육받지 않은 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 있고 working class women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서 여성을 교육을 안 받고 일하는 계층 그러니까 노동자 계층이면서 교육을 받지 않은 거라서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working class가 아니라 예를 들어 aristocratic 즉 귀족이거나 royal family 왕족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로 시비를 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랑 이렇게 선택지 분석을 하면 저랑 이제 거의 여러 달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지만 여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어요 소재를 이미 성대 문제의 첫 번째 문제를 풀면서 소설이라고 하는 문학 장르에 대해서 얘기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소재로서 겹치는 소재로서 두 번째 성별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즉 남성들이 어떻게 하고 여성들이 어떻게 하고 그리고 여성들이 어떻고 남성들이 어떻고 윗글을 읽지 않아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게다가 게다가 위쪽에 있는 내용의 빈칸은 보통의 빈칸 추론이 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논리라는 영역이 편입시험에 있을 정도로 우리가 빈칸에 대해서 매우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 빈칸 말고도 빈칸 말고도 우리는 지문 안에서 빈칸을 내게 되는 거예요 성대는 빈칸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 앞에 빈칸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쪽은 뺐어요 독해라는 명예에서도 빈칸을 넣어놨죠 그럼 빈칸이 무엇일까 역추적했을 때 이 글의 핵심 혹은 주제일 것이라고 역추적할 수 있죠 자 우리 스크린을 좀 보세요 지문이 짧고요 문제 두 개예요 일치 불일치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빈칸은 아마도 핵심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라고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가 빈칸 문제와 주제 제목 같은 걸 뺀 경우에는 아마 빈칸은 주제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33번 문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33번 1번 선택지를 보면 대절로 설명하는 동격의 됐 저는 동격의 됐을 회색으로 이렇게 칠합니다 잠시 후에도 동격의 됐 많이 나오니까 미리 체크했어요 소설이라는 것은 여성적 영역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것은 남성들의 영역일 수도 있다는 것이 1번 선택지의 핵심인 것이죠 2번 The history of fiction has always been a history of the female reader 여성들에 대한 역사가 바로 소설에 대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성 독자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가 되는 거죠 여성들이 중심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History of women's reading have been written by men 정확하게 보면 문장의 동사가 have been이죠 그러면 have는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설명해 주냐면 물론 능동수동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핵심은 핵심은 바로 주어가 histories라는 복수라는 거예요 역사들이 바로 복수의 주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histories is women's reading 여성의 글 읽기라는 역사들 이 문장의 주어고요 역사라는 것은 결국 남성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즉 소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역사책이 남성들이 쓴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인 거죠 여성의 글 읽기에 관한 역사책들은 혹은 역사서들은 남성에 의해서 주로 적혀있다는 거니까 남자가 쓴 글을 읽었다는 내용은 아닌 거죠 다음 4번 여성들은 have faced all forms of obstacles throughout history 여러 가지 종류의 obstacles 이 단어 체크하겠습니다 역사에 걸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장애물을 직면해 왔다 그러면 이 글이 왼쪽에 있는 글 아직 안 읽었지만 장애물들이 두어 개 정도 나와야 될 것이다 5번 women's writers have been overlooked by educators and critics 여기에는 1, 2, 3, 4에 유일하게 등장하지 않았던 5번에는 educator라는 단어가 나와서 저는 밑줄을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각각 선택지마다 핵심을 하나씩 봤는데 5번 선택지에만 교육자라는 단어와 critics, 비평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비평이라고 하면 결국 소설과 문학에 있어서의 일부라고 저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교육자와 교육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상당히 핵심적으로 독특한 소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왼쪽에 있는 지문을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좀 빨리 할게요 그래서 핵심을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출발 Nilsson Book Research에 따르면 여성들은 out by man in all categories novel except fantasy, science fiction and horror 세 가지 영역을 제외하고 나면 더 많이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out by에서 맨 앞에 out은 이렇게 out이라고 하는 단어는 밖이란 뜻도 있지만 어근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뭐뭐보다 더 라는 개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out by는 더 산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비해서 판타지나 science fiction이나 horror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소설에서 더 많이 산다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바로 방금 전에 공부했던 선택지 34번의 1번이 선택지의 정답이 되지 않는 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1번선택지 5번의 1번 선택지 1번에 bound look at it 1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더 선호한다는 것으로 보여 졌으니까요 다시 위로 올라오셔서 세 번째 줄 그리고 when men do read fiction 남성들이 픽션을 읽을 때는 그들은 Don't to read fiction by women 여성들에 의해서 나와있는 픽션을 읽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아까 있었던 2번 선지에도 남자들 여자 거 아닐 거라고 적혀있는 거에 연결돼서 2번도 바로 동시에 탈락 아 죄송합니다 3번이죠 3번 선택지에 대한 정답이 되지 않는 궁금한 거가 됩니다 1, 3번이 탈락이 됐죠 While women read in a more male novelist 반면에 여성들은 남자 소설가들의 소설을 좋아하기도 하고 경탄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것이죠 Rarely making value judgment 좀처럼 가치에 대한 여러가지 판단은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 것이죠 We know or not only keener biofiction survey show that they account for 80% sales in the UK, US, Canadian fiction market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서 영미권이죠 거기 있는 소설 시장에서 80%를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사게 되는데 구문에서 병렬구조를 나타내는 나도 언니 버돌소를 찾아보시면 나도 언니 그리고 버돌소는 없지만 대략 내용에서 단순하게 소설을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이 literally fast book or 즉 여러가지 문학적인 페스티벌을 가는 사람들 도서관 멤버면서 오디오북을 읽고 library blogger를 쓰기도 하고 literally blogger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클라스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라는 표현이니까 여성들이 여러가지로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It's also for the best, most part, who, women, who teach children to read 아이들에게 글 읽기를 가르쳐주거나 그것이 학교에서나 집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대부분이 여성인 경우가 많다라고도 적혀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빈칸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나왔을 때 교육적인 내용이 나와있긴 하겠지만 빈칸에 보면 18세기부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글 자체의 주제의식과 빈칸이 동일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읽어봅니다 18세기로부터 소설 그 자체가 was aimed at a new class of the ledgered woman was aimed at 동사체크 그리고 여기 있는 new class of the ledgered woman 색깔에서 노란색 체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ledger woman에서 우리는 정답의 근거를 발견하게 돼요 이 문제의 정답의 근거는 소설을 많이 쓴다는 이 두 개는 아니었으니까 new class of the ledgered woman이라고 하는 것은 walking class랑 맞지 않는 구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즉 5번 선택지에 있었던 교육받지 않았던 그리고 일하는 계층, 노동자 계층이었는데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who didn't receive a former education 과학이나 정치학 같은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면에서 uneducated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ledgered woman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계층인데 그냥 여가를 보내는, 쉬는 그냥 일상적으로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집에서 할 일이 없는 그런 새로운 계층의 여성들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5번 선택지가 맞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ot true, 맞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죠 동시에 빈칸을 이 자리에 넣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지 미리 읽어봤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자에 의해서 간과됐다 여러 가지 장애물,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판단하는 것이 이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읽어보죠 처음으로 소설을 썼던 남성들이나 비평가들 이런 것들은 형태를 형태를 합법적으로 혹은 형태를 정형화시켰고 여성 작가들에 의해서 쉽사리 따라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성들의 사회생활이 훨씬 더 많았던 이런 유럽 사회라고 생각해보면 200년 전, 300년 전에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여성 작가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글을 썼던 사람들 비평했던 그런 틀을 만든 사람들이 남자들이었는데 그 틀에 들어와서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게 여성 작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배우는 방식이며 어찌 보면 자신들이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복종하는 위치가 되는 것에 도전하게끔 허락하는 그들만의 관계 그리고 내러티브, 대화를 에 대해서 판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 한마디로 남성, 여성의 어떤 평등 같은 걸 만드는 방식으로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이건 소설이잖아야 그러면서 꿈을 꿨다라는 것이죠 이 자체가 매우 엄청나게 개인적인 활동이고 여성들과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하게 되는 무언가를 공유하는 활동이 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노란색 부분이 4번 선택지 즉, Reading Fi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적인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어찌 보면 개별적이기도 하지만 Also라고 왼쪽에 나와 있죠 또한 함께 다른 여성들과 공유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4번 선택지는 완전하게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34번을 5번으로 확정해 보았습니다 동시에 윗줄에 글에 올라가서 봤을 때 장애물 같은 건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또 여성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오히려 어찌 보면 여성의 영역인 내용인 것 같아요 1번도 탈락이고 그리고 아까 3번의 선택지의 주어가 Histories 뭐였어요? 역사들, 역사책들 그러면 주로 여성의 글 읽기에 관해서 역사서를 서술했던 사람들은 남성이다 라고 하는 건 전체 소재에 맞지 않은 거니까 3번 탈락 그리고 장애물이 조금 있긴 한데 그 부분이 핵심으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아닌 거잖아요 여성이 중심이다 라는 면에서 정답은 2번으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은 정답 2번 34번은 5번으로 문제를 풀어봤어요 괜찮으시죠? 네, 이 시간 다음에 바로 한 지문을 여러분에게 시간을 풀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종교에 대한 이야기로 Mrs. Armstrong에 대한 이야기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뒤쪽에 있는 Be Your Scientist에 대한 나와있는 내용도 4개 지문으로 8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거 지문은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섞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감을 잘 생각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39, 40번 같은 경우는 매우 유명한 실험의 일부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8분 일단 시간 드릴 테니까요 8분 시간 드리고 돌아와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준비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111 202 222 161 171 172 211 222 296 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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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지문은 특히 해볼만한 것들이 있었을 거니까 제가 언급할 것들이 좀 따로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것을 먼저 보시면요. 종교에 대한 이 지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단어가 만만치 않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Mrs. Armstrong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이분이 보면 카톨릭하고 여러 가지 또 영국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none이죠. none and you and 이 사람이 뭘까? 이 단어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한데 수녀님이세요. 그런데 former니까 이전에 로마 카톨릭 수녀를 하셨고 종교적인 역사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종교와 어떤 사람의 믿음과 어떤 뭐 이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인가 대략 유출은 해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Mrs. Armstrong이 argue하는 것 즉 주장하는 바는 윗글의 내용에 대한 주제 추론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라고 의역할 수 있고요. 그러면 주제를 하나씩 잡아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첫 번째 종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권위주의적이다. 그러니까 종교가 되게 나쁘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2번은 종교는 powerful tool 인간의 폭력을 없앨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이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종교에 대한 이 사람의 시각을 어느 정도 찾아봐야 되겠죠. 3번 dark side of a religion has been exaggerated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니까 종교의 어두운 면이 엄청나게 과장된 거지 실제로는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4번은 종교적 믿음은 It's meaningful only if the claims are proven right. 올바르다고 증명이 됐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라서 증명에 대한 이야기가 4번 선택지 5번 신념이라는 것은 필요한데 진실이라는 것의 기초랑 관계없이 그 기본으로 진리에 대한 탐구나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신념이라는 건 필수적이다 라고 적혀 있는 부분으로 종교에 대해서 나름 의미 있게 좀 옹호해 주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은 실제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일부만 들어갈 수 있다면 주제와 요지로 이렇게 요지에 가깝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주제와 요지의 차이는 요지라는 건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핵심을 하나를 잡는 거고 주제는 누가보다 확실한 하나인데 이 글 자체는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녀가 즉 Mrs. Armstrong이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글을 다 끝나고 읽은 다음에 가능한 부분이죠. 또한 38번도 보면 underlined part 맨 마지막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 자체가 매우 시간을 끄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매우 시간을 끄는 문제니까 우리는 현명하게 이 시간을 잘 쓰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 글을 빨리 읽고 그 안에서 판단하는 건데 그게 힘들 수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할지를 저와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면 종교 출발하시죠. 종교라는 사람들에게 altruism, ruthless cruelty 두 가지를 다 영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박예주의와 사람들을 잔인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때는 두 가지 효과를 다 갖기도 한다는 겁니다. dissecting the paradox should come naturally 그다 보니까 이런 파라덕스를 해결하는 것이 캐란 암스토롱이라는 영구에서 태어났고 로마 카톨릭 수녀였던 그녀에게 오게 됩니다. 그녀는 열두 권이 넘는 책을 종교 역사에 대한 책을 썼고 그리고 또 expound her view 자신들의 시각을 마구마구 설명했는데 어떤 시각이었냐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경험에 있어서의 필수적이고 제일 정당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whether or not his claims are true 그 주장이 맞건 틀리건 상관없이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우리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최근 작품입니다. 열두 개의 글을 썼다는 거예요. 책을 썼죠. 그런데 최근 책이 바로 필드 오브 블러드로 피의 땅이죠. 그럼 이분은 종교가 매우 필수적이고 이것이 진실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종교라고 하는 건 필수적이라는 사람인데 필드 오브 블러드에서 피가 나는 땅 그 얘기는 누구를 죽여야 된다라는 맥락에 그런 피가 나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좀 포용하고 종교를 이용해서 범죄라든가 폭력을 없애려고 하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약간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영국 사람이기도 하고 좀 크리스천이나 카톨릭 편을 들지 않겠는가 그런데 보통은 대학교에서 내는 이런 편입문제에서 편입문제에서 다룰 만한 이런 소재의 글들은 보통은 보편적인 내용을 다루게 마련입니다. 보편적이라는 얘기 자체는 누구한테도 좀 욕먹진 않을 만한 문제로 이런 지문을 선정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치거나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읽을 때도 보편성을 좀 따지면서 읽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녀의 작품에서 미스 암스트롱은 새로운 이론 같은 걸 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녀는 대신에 거대한 종교적 역사 그리고 세계 역사의 전체적인 조망을 제시하게 되죠. sketching the early revolution of global faith 세계적인 신념들 의역해서 뭐 불교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유대교라든가 좀 뭐 토착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초창기 진화를 스케치한다는 거니까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giant struck a plenty of detail 엄청난 내용과 자세한 것으로 she studied the influence of creation west on the world over the past 500 years 그리고 그녀는 서구에 그리스도적인 기독교적인 서구가 세상에게 지난 500년간 미쳤던 것들을 샅샅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it's not obvious how all this coheres 이것이 어떻게 붙었는지는 잘 명확하지 않지만 until you realize which demon she is fighting 이 문장이 사실은 좀 어려운데요. 맨 앞에 나와있는 not 하고 until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직역하면 됩니다. 이 not until 이렇게 붙기도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깨닫기 될 때까지는 이런 것이 어떻게 붙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가 되는 거니까 네가 이걸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악마에 맞서 싸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겠죠. 과연 이 she is fighting 다음에 목적은 which demons 어떤 악마랑 맞서 싸우는 것을 깨닫고 날 때까지는 이게 왜 붙어있는지 앞에 있는 내용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기 힘들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은 she is fighting이죠. 대표적으로 fight란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바로 목적어를 받고 이 목적어 사이에서는 against와 같은 전치사가 생략됐다. 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맞는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 목적어가 앞에 있는 which demons 가 어떤 악마들과 싸우고 있는지 즉 이 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위에 있는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더라. 왜 옛날부터 초창기에 있는 종교의 진화에 대해 설명했고 기독교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를 나중에 이 여자가 맞서 싸우고 있는 악마가 어떤 악마인지 실제 악마가 아니고요. 부정적인 거 세상의 악 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랑 누구인지를 딱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아 얘가 이렇게 이렇게 썼구나 라고 나중에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Misses strong is not It's not trying to prove anything 어떤 것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More to disperse several things 오히려 어떤 것 더 많은 것들을 부정하고 반증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First Second 그 다음에 Third Boogeman 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귀신이라는 때는 우리 부기맨이에요. 부기맨 나와라 부기맨 우리 뭐 분신사바 분신사바 이렇게 하잖아요. 서양에서는 그 화장실 유리를 대고 부기맨 부기맨 부기맨이 딱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악귀라는 개념인데 세 가지의 악마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까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했던 동격의 됐이 있었죠. 동격의 됐은 이렇게 회색으로 적는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회색으로 적는다라는 말씀드렸고 이만큼이 또한 회색의 동격의 됐들로 세 가지가 이 Mrs. Armstrong이 맞서 싸우는 겁니다. 팔이 강하니까 잘 싸울 수 있었겠죠. 첫 번째 Religion is a gratitude causes violence 이게 이 단어의 뜻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확실한 건 종교가 폭력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회색의 First 두 번째 Second 회색의 Third Boogeyman이 모두가 세 가지가 다 악마고 이 여자가 맞서 싸우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의 핵심은 얘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회색이 정답이 아닌 거야. 얘들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이 여자의 주장이 아닙니다. 첫 번째 뭐냐면 종교는 폭력의 원인이라는 거죠. 이 단어 몰라도 돼요. 근데 whose elimination 그것의 제거는 with promote peace가 되는데 제 생각에 whose의 선행사는 violence라면 욕에 빠졌겠죠. 네. whose가 관계대명사로 쓰여질 때 앞에 있는 명사에 선행사를 넣어주고 무엇무엇 의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럼 폭력의 제거가 평화로 오른 것이 아니라 종교가 폭력의 원인이기 때문에 종교를 제거하는 것 자체가 평화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악마인 거예요. 종교를 없애야 된다.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오히려 종교를 없애는 쪽으로 가자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첫 번째 악마 두 번째 악마는 Islam is a garrigerious cause the case of religion that inspires violence 이 단어를 모른다고 쳐요. 근데 종교의 경우로 하나의 예시로 이슬람을 들은 건데 inspire violence 그 얘기는 폭력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종교의 경우가 바로 하나의 예시가 이슬람이다. 한마디로 이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잘못된 통념으로 myth으로 연결된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한 아주 무시무시한 악기 같은 겁니다. The idea That the because of Christian West has shed more religious baggage than the Muslim world has it must restrain of incoguously volupting islam 입니다. 여기서 이세다 체크 단수 복수 단수 그리고 restrain은 동사로 억누르다 제한하다 라는 뜻이니까 누구를 억누를 거냐면 뒤에 있는 이슬람을 억누른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시 뜻하는 바 이시 뜻하는 바는 앞에 있는 Christian West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줄 친 것은 서구에 기독교화된 서구가 무슬림 세계보다 훨씬 더 많은 종교적인 baggage 이건 수화물이잖아요. 짐 이런 걸 shed 덜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거랑 별 신경을 안 쓰니까 우리가 되게 폭력적인 이슬람을 억누르는 데 써야 된다는 거지 아 니네 언제까지 종교 믿고 있어 야 우리는 그거 이 짐을 내려놨거든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하고 무슬림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야 우리가 니네 억눌러 줄게 니네 잘 미개해서 그런 새끼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부기맨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가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종교를 없애야 된다 종교 때문에 폭력이니까 종교를 없애야 된다 와 등근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 선택지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여자의 핵심은 물론 이제 중간에 살짝 읽었지만 어디에도 이런 권위주의적이라고 하는 포인트는 나와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번은 종교가 인간의 폭력을 없애는 강력한 도구다 간단하게 나오긴 하지만 폭력성에 대한 도구로써 나와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어두운 측면이 너무 이렇게 과장됐다 라는 것으로 의역을 할 수 있지만 얘를 핵심으로 볼 거냐 라는 겁니다 그렇다기 보다는 자신이 맨날 얘기했던 것은 5번 Faith is necessary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요 사실 2번과 3번 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와있냐면 우리 지문에 Field of Blood 이 아래쪽부터 나옵니다 그녀의 가장 최근 작품인 Field of Blood 라는 작품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이제 폭력성과 어떤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잘 보면 그녀의 책들에서 주장하는 바에요 그 얘기는 그 아래에 있었던 Field of Blood 라는 책 한 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3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즉 12권이 넘는 책들 이런 책들에서 나왔던 것이니까 아마도 이 내용 아마도 믿음이라는 신념이라는 우리가 종교적 믿음은 인간의 삶에서 매우 필요한데 Regardless of 그것의 주장이 진짜의 간 아니건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토착신앙이나 일본에 있는 신도나 우리의 뭐 단군신앙을 모시는 이런 것들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되게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핵심 5번으로 풀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언더라인 파트는 밑줄 치는 게 뭐냐면 서양 사람들이 훨씬 더 종교적인 부담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밑줄 쳐서 서양 사람들이 이슬람이 이슬람인들을 억눌러야 된다는 맥락이잖아요 Because 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통념 즉 미스 잘못된 믿음이 등장한 겁니다 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훨씬 더 덜 악성이다 라고 하는 식의 베나인 글로벌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답을 풀 수 있는 것이죠 3번 같은 것은 3번 같은 것은 서양이 훨씬 더 종교적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맞지 않지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너무 덜 종교적이다라는 게 쉐드 베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기지가 수화물이잖아요 수화물인데 종교적 베기지를 딱 덜어낸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서양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중에 교회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무슬림들은 맨날 절하고 막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 저 종교적인 놈들이잖아 이런 내용이라서 오히려 3번은 틀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같은 것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myth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4번이 훨씬 더 맞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비나인이란 단어는 악성의 malisius란 단어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성 종양 할 때 그리고 양성 종양 그냥 종양인 경우 무해한 이란 단어가 비나인이죠 그러니까 이런데 우리가 사마귀가 생기거나 티눈 같은게 생기면 요게 암세포는 아니잖아요 이게 암세포가 되면 malis 한 거예요 malisius 즉 악성의 근데 위에 남은 비나인이라고 하는 거는 괜찮은 거 우리한테 뭐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요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두 개 지문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두 번째 지문만 하는데도 좀 많이 시간이 걸렸죠 왜냐면 이 지문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래요 특히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전환 자체를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은 시간들을 쓰고 틀렸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둘 중에서 사실은 이 문제나 두 문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숨어있는 주제나 제목이었다는 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 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렸고요 10분 정도 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거 카드를 켜 놓고 있다가 10분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도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